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눈 딱 뒤졌지 음..내가 모은 마법을 보고싶습니까? 나는 드래그의 마법장치도 많이 갖고있고 또한 자격이 없는 하등 종족들에서 빼앗은 물건도 여러개 있습니다 이야! 아.. 또 이렇게 이런게 나와주면 안 훔칠 수가 없잖아 훔쳐야지 또 아 이러면 훔쳐줘야지 어.. 아 이러면 훔쳐줘야죠 이런거 잠만 여기말고 또 훔칠 때있네 다 훔칠 수 있을거 같은데 다 훔칠 수가 있죠 악한 대마읍사이로보다 오케이 마스터 풀산 두개 다 훔칠 수 있죠 패키 다 훔칠 수ーい 어什麼 les 얘네들도 상의인개? 뭐? 당신 является 누구요? 아님 이스트랄바다와 물질기를 여행한다 자, 어, 훔치죠 먹어 다 훔치죠 4개 먹으면 되죠 어, 훔치기 소매치기 이거, 이것도 하나 먹죠 다 훔쳐줘야죠 훔치라고 해놓은건데 안 훔치면 안되지 자, 위기 대비 주문 위기 대비 내가 어디갔지 내꺼? 자, 위기 대비 주문 내꺼 어디갔지? 썼나 보자 자, 그러면 음, 소매치기가 160밖에 안되지 왜? 잠만, 어? 퍼셉션 이거는 퍼센테이지로 오르나보네? 퍼센테이지로 오르나보네 저거 저장 한번 하구요 잠만 일단 얘부터 털죠 일단, 그 시프포스 하나 더 훔쳐서 음, 하나 먹어 더 이거 하나 훔쳐 훔쳐서 하나 더 먹어 훔쳐섭 퍽퍽, 세퍽 Per 이러면은 들킬일이 없을거에요 딸 밭 어머니 Center 숙성은 . . . . . . . . . 음... 음... 뭐가요? 뭐가 의도한테나? 포션 오브 힐링 저렇게 색깔이 이상한건 그래서 저게 그 역할을 제대로 안하던데 저번에 한번 먹어보니까 스패드 오브 오드인가요? 스패드 오브 다 3개씩 있네요 그죠? 저거는 이상한 기능의 물량이 색깔이 이상하다는 거는 먹으면 안되 어 지니어스는 꽤 많네 이건뭐지? 마법저왕이 10%? 10%짜리는 마법저왕이에요? 어... 너도 너 2레벨짜리 뭐하나 없애고 이거 없애 이거 넣어놓고요 이건 뭐야? 로드오브스너마이팅 이것은 골렘을 파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괴된다 클래익이나 매지가 아닌 자가 지금 효과가 없다 아 이거 스태프구나 어우 이거 정말 좋다 일단 갖고 있죠 너 스태프 있지 않냐? 어 어 어 잠깐만 이건 아니 이건 아비달진의 호랑 호리드월팅이잖아 야 이거 배워요 어? 나 있네 좋아 어? 다 훔쳐요 깔끔하게 야아 너 물건 다 팔았다 야아 오늘 장사 다했다 너 물건 다 팔아네 집에서 발 닦고 자면 되겠네 스마이틱 일단 음 커터 스태프 같으니까 음 커터 스태프 같으니까 음 아 너무 칸이 많다 일단 그냥 갖고 있죠 완도 오브 파이어도 일단 버리고 오케이 완도 오브 파이어도 일단 버리고 자 저작만 더하구요 자 구경합시다 뭐 나한테 구경이란 어 이런거지만 자 음 치고 해라 이거 나중에 어 그 지웠다 썼다 있잖아요 아시죠 경험치 없는거 지웠다 썼다 그 동료들 다 빼놓고 주인공 혼자 지웠다 썼다는거 어 그거하면 경험치 살벌하죠 어 악한 대마법사 이러고 저것도 훔쳐야지 스태프 오브 어스 센티넬 센티넬 이건 뭐야 암호클래스가 5점이네요 이게 적색이냐 오우 좋아 난 있구요 너 없지 어 야 뭔데 4레벨? 쓸모없는거 지워 이거 지워 어 야 적색방패가 없으면 안되지 어 4레벨 몬스터 소환 지워요 아유 그래도 그래도 안되는데 네 포션 지니어스 먹어야 되는거 같애 오케이 이것도 있구요 이것도 있구요 넣어놓고 아 얘도 포션 오브 지니어스 하나 더 흠 예가 기본등록치가 너무 낮아졌어 에어리가 뭐 어차피 그 포션 그 지니어스 그 먹어서 배우긴 했는데 여태까지도 다이소스 아이고 어 잘못 들어간 것 같았는데 제대로 들어갔나 보네 에어릴 육탄 육탄전으로 썼어요 자 이거 베크나 로브 내가 있고 선한 대마 법사의 로브 음 선한 대마 법사의 로브를 얘도 하나 더 필요한데 원풀은 다 있나보네 이것도 다 필요없고 저건 별 필요가 없어 이것도 다 있죠 음 그래요 난 에어리는 무조건 뒤에 저장하고 저장하고 자다다 자 센티널 어 스테포버스 어 잠깐만 에로우 3짜리다 야 에로우 3짜리다 훔치자 야 야 에로우 3짜리에요 볼리도 3짜리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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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볼리도 3짜리 볼트 3짜리 있네 볼트 3짜리 있네 볼트 됐고 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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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말 어 어 그 사 이 이하 무기 어 이건 뭐야 위더링 이것도 일단 훔쳐봐 이거 파이오토스 너 아유 어 센티널은 내가 이게 사지 셀브 그레이빙 이거 5짜리 스테프 오브 어스도 있는데 이건 뭐하는거냐 어 어스의 엘리멘탈 소원 8레벨짜리 석화와 당한 일을 원래대로 데리고 좀비 영어님 어서오세요 오! 30번이나 소환할 수 있어요 이런 소환한 물품들은 에드윈이 에드윈이 공기보다는 어스가 좋을 것 같애 에드윈 니가 갖고있구 저장 한번 더하구요 자 에로우 됐구 파이어투스 아 돈이 없었는데 정말 다 됐네 여기는 다 그 훔칠 수가 있는거라 다트도 다트는 이게 다트가 다트가 가장 인센트가 높을수록 어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애 다트가 왜냐면 데미지가 공해가 높잖아요 다트가 공해가 높잖아 도켠 아 공해가 높은데 공해가 높은 만큼 이제 그 라운드당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다트도 훔쳐도 훔쳐도 2 플러스 2 다트는 예 대신 사거리가 짧긴하지만 예 대신 사거리가 짧긴하지만 예 대신 사거리가 짧긴하지만 예 대신 사거리가 짧긴하지만 파이어투스 스스로잉 대거 대거는 투척자의 손으로 돌아온다 무한 무한 너 대거 쓸 수 있냐 어디 담그면 쓸 수 있네 이게 플러스 3짜리인데 이거는 화염효과가 화염이 1,2가 더 붙어있어요 넌 이걸 쓰는게 낫겠다 자 어서오세요 음 파이어투스 어 공격 횟수가 2로 늘어났네요 오케오케 확신 좋네 저장 한번 하구요 아까 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 이제 음 없네요 와 마법몰풍 예 굉장히 좋아요 탈탈 터는거야 먹은 먹은 만큼 어 어 하금마법저장기다 오케 하금마법저장기는 어 에드윈이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죠 뭐야 하늘 저주제거 없애 하늘 중간이동의 액정도 하 하 이거 뭐야 야 사람에 대해 쯧 종기마크야 마법무기 강화 홀라 홀라 이거 없애죠 음 이거는 스크류보다는 다 있을 것 같은데 언데드 언데드 포박 이거 몇레벨짜린데 상레벨? 어 뭘 없애야되지 어 언데드 포박을 없애 그냥 이건 배우지마 이것도 이것도 배우지마 이것도 다 배웠어 애들 이거 얘 안배웠나? 환영탐지 3레벨 없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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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기 냉기 보호 이거 없을 것 같은데 에그 3레벨에는 좋은게 너무 많아서 냉기 보호를 배울 필요는 없겠죠 불에서 보호가 불에서 보호는 있어야 되는데 음 음 아 극심한 영역도 가끔 쓸 때가 있긴 한데 야 얘 정말 없구나 불에서 보호는 정말 필요해 네 네 사람포박을 없애죠 사람포박은 거의 불렀으니까 좀나 이쪽도 없애고요 근데 그건 그 지속시간이 너무 짧아 그니까 이거는 좋은 점이 뭐냐면 레벨당 1턴이에요 1턴이면 10라운드잖아 그러면은 5레벨만 돼도 50라운드를 버틸 수 있는거에요 근데 이 냉기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그것이 뭐냐 이거 이거밖에 안돼 3라운드 1레벨당 1라운드 근데 뭐 이건 이것도 레벨당 1라운드야 예 성직사도 이게 있는데 이것도 되게 짧아요 3라운드 플러스 레벨당 1라운드 마법사께 정말 좋아요 마법사께 이 보호가 이게 정말 좋아요 1턴이죠 레벨당 턴이에요 턴 주문면역도 있어요 벤 너는 왠만한건 다 익히고있어 최인아는 다 돼pr 이것도 넣어놓고 근데 항상 걸어놓고 다니는 언제 뭔가 발견될지 모르는 기속공격에 유리하죠 애기는 그렇다고 자 주문면역은 에어리 어? 얘도 있어? 너만 없는거야? 좋아 그거 말고도 그 지속시간이 그.. 높으면 또 좋은게 있잖아 전면전으로 싸울때가 있고 저처럼 전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오! 잠깐만 집단초명아 저처럼 살살 약올리면서 도망다니면서 싸우는 말이 이상하다 나 되게 치사하는 놈 같잖아 어쨌든 얘 틀린말은 아니니까 틀린말은 아니죠 나처럼 싸우는 사람한테 좋아 으아아아아 하하 흠 하하 흥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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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갯빛 스프레이 이제 다들 어느정도 마법을 다 배웠어 불타는 구름 없지 어 있네 주문저장기 어 너는 없을걸 바로 배웠구나 어 얘도 있어? 야 이건 다있나보네 좋아 오 반전의 루비색광선 야 나왔구나 저거 저게 바로 예 그 그걸 없애버릴수있는거야 반전의 루비색광선 이게 그 그 그 그 주문암정을 없애버릴수있죠 9레벨 주문암정을 게다가 뭐 웬만한건 저걸로 다 없앨수있어 칼벨의 셀측과 더불어 근데 칼벨의 셀측은 주문암정을 못 없애기 때문에 음 음 소식이 필요없는데요 클럽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아~~~ 그 칼뱀이 그 칼뱀이구나 자, 잠깐만하구요 그 칼뱀이.. 그 칼뱀이었군요 음... 흠 그렇군요 그래..그랬군요 저의 업무는 무엇이냐? 저의 best를 할게 걔도 거의 그러면 그 개급인가? 드롬 놀 트롤 어? 야! 카케이는 여기 왜있어? 어? 카케이잖아 왜 이런곳에? 카케이 원에서 땡크로 유명한앤데 카케이 직장 카케이 자막 카케이 마 와 카케 아스나 어서오세요 뭐라고 읽어야되나 재생하는 트롤 한 마리 750골드 아타나시아 아타나시아가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이름데 어떤 게임하다가 들어갔더라 아타나시아가 많이 들어갔던 동료 이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피릿 롤 뭐 이름이네 아타나시아 어떤 게임 하다가 들어갔더라 아타나시아가 많이 들어갔던 동료 이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피릿 롤 뭐 쟤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얜 뭐지 몰라파돈 한 명 계속 치료하고 두 명은 계속 공격마법을 쓰고 있습니다 말 걸어볼까 말 걸어주나 말 걸어볼까 말 걸어볼까 제 존경이요. 무엇을 필요하니? 네? 모든 능력으로 제 업무가 무엇일까요? 빨로 와라 아타나시아 어디서 많이 들어갔던 기억이 안나 아타나시아 어디서 많이 들어갔던 기억이 안나 임린 스조드린 뭐 바텐더 혹시 뭐 파는거 있냐? 없네요 왕족밖에 없어 ㅋㅋㅋㅋ 얘네들은 무조건 비지옥 철왕 사는거야 왕족밖에 없어 얘네가 비용도 두 배야 보통 마을보다 두 배 원래 십오거리거든요 두 배야 쓴 검은 에일주 삼십 우와 꿀수 사십 물가가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높구나 쏜달 어서오시오 당신이 내 결투쟁에 온 이유는 아마도 불쌍한 괴물들의 스포츠에 이름만 살해되는 것을 더는 볼 수 없어서라고 믿겠소 당신처럼 존경받는 남자임이라면 알겠지만 들어오게 진정한 상대가 될 수 있는 존재는 들어올 뿐이요 난 그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결투쟁인가 보네요 자 결투랑 구경해봅시다 제 일가문 남성들의 자랑거리인 거미달인 레저나르가 여러분들의 앞에서 그 실력을 보이겠습니다 그는 매우 특이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성전자협회 남성전사협회의 이런 4명이 피를 요구하면서 비난하는 도전을 했습니다 레저나르는 그들 모두를 동시에 상대함으로써 자신의 불쾌감을 나타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다 근데 전자협회 전사협회 그것이 전사협회 영원한 나는 승리했다. 말한대로 그들은 벌레들이었어. 그들의 소골은 약게 빠졌고 그들의 검은 무디고 궁뜨지. 음... 애들한테 낀 게 기쁘냐? 1대1... 1대1만 된대요? 어... 즉시 돌아오겠습니다. 다... 민스크! 너의 영향을 보여줄 때가 맞다. 민스크가 이제 그와 겨룰 것이오. 음... 여기서 밖에서... 아 미리 그걸 쓰고 왔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미리 그걸 쓰고 왔어야 되는데. 야... 버서커 불러. 쏴! 쏴 쏴 쏴! 오케이! 그래! 쏴 쏴 쏴! 뭐야 대신. 별거 아니구나. 승리를 양보한대. 흠... 난 당신을 모르겠군. 그렇게 강한 남자가 밖에서 우는 일은 드문 일인데. 승리를 양보한대. 흠... 난 당신을 모르겠군. 그렇게 강한 남자가 밖에서 우는 일은 드문 일인데. 어... 자기랑 상대할 준비가 되면 말하래요. 에어리야. 버프좀 걸어줄까 우리? 가선된 가속. 어? 개선된 가속 다 썼나? 얼레? 개선된 가속. 왜 도전을 받아들이겠소. 민스크가 가겠소. 오 야! 반대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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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야 이 자신. 아... 아니 저건 뭐야. 광포화를 쓸 필요도 없네. 아 근데 화살도 없네. 이건 뭐야? 롱바스타드소드 1점에 추가적인 화염대미지네요. 뭐 저런 싱거운 놈이 다 있어. 음... 마법무기를 하는 애는 없는 것 같으니까. 자... 야 민스크! 계속 도전을 하자! 고마토 도전했어? 그 벨... 그... 민스크 민스크! 어? 마법사밖에 도전을 못하네? 어? 마법사밖에 도전을 못하네? 잠깐만 그러면 마법사하고 도전이니까... 어... 저항력을 낮추고... 시크릿워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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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조끼로... 오케이... 돌파... 음... 에너지... 마법 에너지부터 보고... 건 다음에... 음... 마법 무기로부터 보고... 이거 하고... 위기 대비로... 오케이... 분신... 자 하룻밤 자고... 에드윈이 덤비도록 하죠... 자 하룻밤 자고 에드윈이 덤비도록 하죠... 어어... 자... 당신 물건을 보고싶어... 뭐야... 다 안왔어? 아 에드윈이 아직 안왔구나... 저의 죄인은... 바로요.. 최지원의 죄인은... 그걸로 미세먼지의 죄인은... 지근의 죄인이나... 주소재행 사용 속담은... 저의 죄인과는... 자 에드윈이... 에니... 그렇게 뭐... 긴장할 필요는 없는것 같고... 금방금방... 애들이 뭐 그렇게 센 애는 아닌것 같아요... 다들... 이따가... 미리 다 보호 좀 다 걸어놓고 아 죽은 면역 걸어야 되는데 아 죽은 면역을 안했네 음 저게 몇 라운드지 마법적 에너지로부터 보호가 레벨당 1탄 오 이것도 굉장히 좋네 기네 자 보컬라이즈 됐죠 죽은 저장기 있고 하급죽은 저장기 하급죽은 저장기도 하나 해놓고 고우 생각날 때 메모라이즈를 해놔야지 자 에드윈이 준비가 되었어 뭐한거야? 감동조정? 어 마법죽으로 씹어버리네요 자 마법죽 해제 한 번 더 마법죽을 아주 그냥 낮춰요 다 한 번 더 저거 진실시야 같은데? 아니네 자 다 낮췄어요 저거 여기에 이거 감정조고 쓰고 어 거기에 언데드 조종 야고 야고 이거 범위로 지정이 되네요 어 자 그림자문으로 내 타겟을 흐려버리고 자 불꽃! 한 번 더 불꽃! 자 죽은다 이쪽뒤? 다 없애 별거 아니네요 저거 파란색 지금 좋아요 두번 사 mot 이런드 안 심 틈 pilot dot 잡 일단 내성골림 하락을 시키고 오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너도 없어졌어? 어.. 자 어색 엘리멘탈 부르구요 야 어디갔어? 나와 나 투명하이제가 없단 말야 왜 안나와? 어? 아 안나오고있어 치사 빤스다 아 안나와 아 나왔다 나왔어 나왔어요 투명화로 해제하지 않는이상 오케이 야하 내가 죽일수가 없어 잘한다 어색 엘리멘탈 아 저 투명화만 없앨수있으면 칵투스 어 됐다 오케이 내가 할 필요도 없었네 자장한번 하구요 나에게 도전하겠다는 사람 또 있습니까? 마법사야 또? 잠깐만 야 아무리그래도 진시의 시야 없나 얘? 어? 진시의 시야가 없네? 어? 어? 진시의 시야가 없네? 그럼 투명항체 탐지라도 해야죠 투명항체 탐지도 없네? 아 얘 아 진시의 시야하고 투명항체 탐지를 못 배우지 얘는 디비네이션 탐지 계열을 못 배우죠? 그래서 없구나 그럼 애들은 탐지를 어떻게 해야돼? 같이 숨어 그냥 디비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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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이 없어 디비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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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어 마법 매력을 하나 해놓고요 이렇다 이리와봐 디지펠은 타겟팅이 아닌데 아 디지펠이로 가볼까? 이리 와봐 아... 뭘 없애야 할지 파이어볼을 없애고요 디스펠로 가자 자, 저장하고요 버프 마법을 좀 갈게요 얘는 마법 에너지로부터 보고 오케 에드웨이 도전하겠어 일단 어... 일단 캐스팅 끊어 캐스팅을 어... 앗! 아... 나이스 디비네이션이 없어 하지만 디스펠로 한번 까보죠 디스펠로 디스펠은 범이니까 오케이 까졌어 어... 주문 반사로봇 보호 어... 이미지 투영 쓰고요 그리고... 어... 그림자군을 쓰고 그리고... 그리고... 어딨냐 탐지개 어? 탐지개가 없잖아 아... 얘는 탐지개를 못쓰네 아... 아... 그니까... 주문면역 탐지개라기보단 아... 잠깐만 이거 말고 주문내초끼를 탐지개는 탐지개는 하자 그리고... 이거 패밀리어 아니야? 나시로네? 어... 마법 무기로부터 보호 룬 하죠? 아 마법 무기로부터 보호하자 아냐아냐 자... 허상부실 오오오오오!!! 허상부실 오케이 그리고... 음... 주문내초끼를 해야죠 아까 맨 처음에 종례적으로 했어야됐나? 시크림워드 저 없애고요 그 다음에 마법내성좌를 해야겠다 마법내성좌 일단 들어오니까 조각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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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상급저주랑 감정 그거하면 될거같아요 어어어 어 자 감정 어우 야 마법지왕을 그래도 왜? 돌파쓰고 아 돌파쓸필없지 어차피 그거니까 매직미사일로 하급중 하급중반사 아하 나이스 잠깐만 네이 주먹을 다 가져갔어 저 나리수가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아 나 미치겠다 어쩌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나로시를 어 어스 엘리멘탈로 일단 묶어놓고 그리고 그리고 쟤를 음 시클레이드 워드로 없애고 자 보라살 뭐야 뭐해 하두 하급중 속어여 아 나 미치겠네 어 자 눈 주먹네 저끼 오케이 오케이 브라사로 한 번 더 끝 아 나리쓰그 나루쓰그 그 메모리즈한 그걸 다 먹어버려가지고 공격하면서 멍하니 있다가 이미지 투영으로 해놓은 것도 다 먹어버리네 저장 한 번 하구요 이번에는 마법사 아니겠지 끝났는데 더 이상의 도전은 없나 봐요 방패 방패 야 3짜리네 저장하구요 저장 저장 어 저장 왜 안돼 주변에 몬스터가 있다고? 하루베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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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윈 메모라이즈가 다 날아갔어 자 얘도 이제 만들자 이거 하루베리즈 명등됐을때 허장본신 이제 이런거 필요없는데 마법으로 저 무기로부터 보는 정말 그 앞으로 나가서 이제 거의 소울풀할때 많이 쓰이고 앞으로 앞에서 이렇게 버텨주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음 선파이어도 좀 위험하고 마법적 에너지 아 가속 개선된 가속 넣죠 저건 좀 유용하니까 하지만 저 솔직히 이것도 근데 이게 지속시간이 꽤 길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저건 해놓자 버퍼마법으로 해놓자 뭐지 뭐지 만약에 마누 엔테스 저장하구요 이번엔 방업소 들어온 남성이여 나는 스조드린이라고 하오 투기장의 관리자여 여기서 노예 짐승우가 용기있는 전투를 보여 루스의 영광을 드높이고 우리들에게 즐길거리를 마련하고 있소 흠흠 어 여기서 싸우게되 내가 싸우겠어 싸워 전투에 목말라있소 지금 살아남으면 살아남는건 쉽다 아 아 나 혼자 가지마 아 나 혼자 가지마 아 아 아 안돼요 혼자 왔어 아 나 무쌍을 보여줘야되나 아 흠 물리공격을 방어하는 마법들을 많이 적거죠 깜빡임으로 물리에 플러스 3 그니까 보너스 3포인트 스피릿 아머루 풀플레이트 마법의 풀플레이트 화상부신으로 맞을 확률을 85% 감소 하지만 적은 운보홀크야 흫 하지만 적은 운보홀크였어 야 정신방어 제가 정신 혼돈을 쓰니까 정신방어 쓰구요 음 음 쯧 몬스터 포박이 없지 쯧 흑필기의 손킬 자 싸우겠어 야 야 린스크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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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야야야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잠깐만 어 벌굴려 누구냐 나와라 어? 나와 예스 컨세더리 스파이더 스파이더 유포인트 아 바아트 킥킹 폴 굿네에스 나와 으 안 어 나왔다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니잖아 500골드 500골드 자 물론이요 민스카페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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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하긴 왕자 이게 왕자 예 거기 있던 애 아니야 아 탁 아 이거 파그무좍구체 아 무적구체네 음 6레벨 여기 얘도 이제 무적구체 없죠? 하나 뭐 없애고 무적구체를 배우죠 캐리언 소환 없애고 아 잠깐만 소환인데 음 6화를 없애자 오케 맨날 멀어서 보세요 오래간만 해봤네요 1000골드? 750골드야? 자 다음 아이타이런트 그 음 아이타이런트면 비홀더 같은데? 문을 여시오 어 비홀더 같애요 잠만 저장하구요 한방에 가는 수가 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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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우 에러지 많이 닿았다 완치 아마 당신이 투기장에 들어가면 당신과 내가 당신과 싸우겠지 여기 뭐 다르 다르게 뭐 할 건 없는거 같애요 끝 자 얘도 끝 자 입니 얘는 또 뭐하는 날까 안녕하십니까 남자 최근 차에도 나사드에서 온 사람들이죠 들은 적은 있습니다 우리 드로우들은 지상에서의 정보활동을 이야기하려고 모입니다 아니면 우리 과거에 대한 어두운 이야기를 하거나 우스나타 처음인 이곳은 관습이랍니다 첫번째 논대? 내가 얘한테 물어보면 안되는거 아닌가 내가 우스나타인데 오래전 우리가 경멸한 지상의 사촌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신변으로 몰아 나왔을 때 드로우가 처음으로 자리를 살리게 한 곳은 바로 이곳 근처였지요 무시무시한 군단 우리는 언더다크를 지냐면서 매번 무자비한 적들을 만났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모인 곳이 이곳이지요 우스나타 나는 것은 처음을 뜻합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모인 곳 우리가 미워하는 사촌들이 한결로부터 우리 생득권을 처음으로 퇴차내는 곳입니다 용감한 자조로 도시를 공격하고 놀라운 배압 뭐야 베린덴의 최초로 거대한 텔란티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아 여기에 베린덴의 탤란티라는 왕궁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건 다 이제 망했고 어 이 장소는 우스나타라고 그래서 불린다고 장소 이름은 아 우스나타는 지상에서 가깝소 가깝지는 않지만 그나마 가장 가깝대 거대한 은빛 야수가 그걸 지키고 아 아까 그 걔 이름이 뭐였더라 그 실버드래곤을 말하는 것 같네요 자 그럼 가보겠소 미스틱은 어서오세요 자 저장하구요 야 이 투기장 경기가 되게 재밌다 투기장 경기가 되게 재밌어 특히 마법사들하고 싸우는 게 좀 재밌는데 저거를 좀 늘려주는 건가 없나 바라그 타슬린 왜 저장을 썼다고 나오지 몬스터가 가까이 있다고 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죠 그러네 자 잠시만요